자 다음 기술은 상대의 숙인 쪽으로 중심을 무너뜨린 다음에 상대를 던질 때 상대가 튼튼해서 안 날아갈 때 한번 보시죠 이 배에 있는 다리 땅에다 놓으시고 몸 안쪽으로 다시 틀리면서 자기 쪽을 땡기면서 다리 들어가지고 상대 중심 깬 다음에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유지하면서 깃 잡은 손으로 상대 다리 잡으시고 몸 틀어서 이 다리로 던지고 싶은데 상대가 중심이 튼튼하면 머리를 숙여가지고 머리를 숙여가지고 단이 밀어주면서 머리를 뒤쪽으로 뺀 다음에 아멘